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초급 한국어 문법을 공부하겠습니다. 바침이 없어요? 가수 지요 받침이 있어요. 받침이 없어요. 형용사, 동사 모두 지요예요. 좋다, 좋지요. 가다, 가지요. 다음 대화를 들어볼까요? 레아 씨는 밍밍이 중국 사람인 걸 알고 있어요. 밍밍 씨는 중국 사람이지요? 네,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이지요. 또 한 씨는 여기 커피가 맛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레아 씨, 여기 커피가 맛있죠? 네, 빵도 맛있어요. 맛있죠? 준서는 또한이 한국어를 공부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또한, 요즘도 한국어 공부하죠? 네, 어렵지만 재미있어요. 공부하죠? 여러분, 오늘 수업이 모두 끝났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